임신 중 임산부의 유산소 운동은 안전하며 통설과 달리 모체와 태아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미국의 메디컬 뉴스투데이는 필라데이피아 토마스 제퍼슨 대학, 의과대학, 베르겔라 박사팀이 2천여 명의 임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을 분석했습니다. 그 결과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서너 번 규칙적으로 한 그룹의 정상 분만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현저하게 높았다고 전했습니다. 운동을 한 그룹의 정상 분만율은 73.6%로 하지 않은 그룹의 67.5%보다 높았고 또 제왕절개 분만율도 운동그룹의 17.9%로 운동하지 않은 그룹의 22%에 비해서 낮았습니다. 또 운동그룹은 임신성 담요와 고혈압 발생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조산 위험 때문에 임신 중 운동은 피해야 한다는 통설을 뒤집는 것입니다.